신형 아반떼의 신뢰는 낮고 와이드한 라인으로 스포티함 뿐 아니라 탁 트인 개방감까지 선사하는데요 기존 아반떼 대비 전방 시계성이 우수해져 시야 걱정 없이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드라이버만의 공간 도어에서 크래시패드를 거쳐 콘솔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운전자를 완벽히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김없이 이어진 10.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.25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준중형 차급 최초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미래적인 느낌을 극대화합니다 슬림하고 긴 에어벤트는 고급스러운 감성을 자아내며 64컬러의 무드램프는 한층 감각적인 나이트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볼륨 및 공주 컨트롤 버튼은 직관적으로 그루핑되어 있으며 조작하기 편한 각도와 빈틈없는 촉감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담아낸 듯한 신형 아반떼의 대담한 디자인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지금까지 신형 아반떼였습니다